김지환 회장이 전격적인 조기 퇴진을 검토하면서 차기 회장 승계 절차를 밟기 위한 BNK 금융지주의 행보도 빨라졌습니다. BNK 금융을 시작으로 신환과 농협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의 최고 경영자 인선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서 연임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금융권 관심은 BNK 금융지주 이사회에 집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 임원으로 제안한 회장 후보군을 외부 인사에도 개방하라고 권고 형식을 빌어 BNK 금융을 압박했습니다. 금감원 방침이 명확해진 만큼 오늘 이사회에선 외부 인사를 후보군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폐쇄적인 회장 후보군 등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아들 회사와의 부당거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라 금감원 검사까지 받게 되자 김지환 BNK 금융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이 다음 주 공식 사퇴하면 곧바로 차기 승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부산에 연고를 둔 전직 고위관료와 금융권 퇴임 임원 등 후보 리스크가 돌아 치열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BNK 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의 최고 경영자 인선 시즌이 열렸습니다. 최고 경영자 임기 만료를 앞둔 신안과 농협금융지주가 관심사입니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모두 임기를 마칩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경우도 차기 승계 절차는 석 달여 전인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3분기까지 20%대 연간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신안금융은 KB금융을 3년 만에 제치고 리딩뱅크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조영병 회장, 진옥동 행장 체제 유지에 힘이 실립니다. 회장 연임이 드문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변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농협금융이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농협중앙의 기획조정파트와 농협은행장 등 법농협 요직을 두루 거친 손병한 회장의 역량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